경기도가 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농어민 기회소득 도입을 주제로 대토론회를 열고 전문가 농어민 등 관계자 100여 명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계획에 대한 주제발표와 기회소득의 개념 정의 필요성, 기존 지원 제도와의 차이점과 통합 운영, 사회보장 제도 신설 등을 논의했습니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도내 농어민 중 17,700여 명을 대상으로 월 1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정책으로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와 기본계획수립, 조례재정, 시군신청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